아 여기 예전에 한번 왔던 것 같다 느낌이 여왕 잡으러 올 때 왠지 왔던 길 같애 느낌이 왠지 여왕 잡으러 왔을 때 이런데 한번 왔었거든요 설마 여왕 살아있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용암이야? 어 합체했나봐 야 이건 안 돼 이건 믹서기 못해 야 뭐야 잠깐만 이거 한 명이 아닌데 안 돼